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색자 관련 퀘스트를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악스 하수구 순간이동 지점인데요 남쪽으로 이동하면은 잠긴 문이 있습니다 로세를 제외한 다른 파티원들은 은신을 하고 대기를 하겠습니다 로세에 혼자서 이동을 할 거구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재단과 철창 안에 갇혀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카론이네요 억제구가 채워져 있는데요 근원술사인 것 같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수 저희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소년 카론과 마주쳤습니다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전 실수한 거 없어요 전 절대 누구를 해치거나 한 적이 없다고요 아주머니 와 로세를 아주머니라고 하네요 절 믿어주셔야 해요 글쎄요 일단 거리를 유지한 채 그는 어떻게 여길 왔을까요 마지스터들이 자신의 목에 구속구를 채운 채 여기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꺼내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철창을 열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라고 하지만 저 촛불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꼬마가 이야기한 촛불은 여기 있는 화로인 것 같습니다 화로 다섯 개 불을 모두 붙이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음산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혼의 시아 스킬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네 와 사마델이네요 친숙한 이름이죠 저희가 2장에서 만났던 수색자들입니다 먼저 사마델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녀가 어떻게 이곳에 온 거죠 다섯 개의 양초심지 다섯 명의 감시자 그리고 철창에 갇혀있는 하나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 퀘스트가 갱신이 됐는데요 저희는 사신의 눈에서 탈출할 때 만났던 수색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랜니 영혼과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예견한 대로 신의 화신이 찾아왔군 내가 두려웠던 것이기도 하지 자신들이 한 실수라고 하는데요 그 실수가 무슨 뜻이죠 카론 바로 여기 있는 남자 꼬마아이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꼬마이가 대학살의 장본인이죠 비스트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 퀘스트가 갱신이 되는데요 저희는 몇몇의 수색자들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실수는 바로 카론이었습니다 카론을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꼬마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저는 괴물이 아니에요 저는 괴물이 아니에요 와 여기 있는 영혼들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죠 분명 철창 안에 갇혀있는 꼬마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활어에 불을 붙여서 이 꼬마아이를 풀어주게 되면은 조금은 힘든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1대4의 전투가 아니고요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철창 안에 갇혀서 죽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총 4구의 시체가 있는데요 이 시체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대5의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요 5개의 화로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5명의 감시자들이 불을 끄게 되죠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여기 있는 감시자의 영혼에 근원을 흡수하거나 5개의 화로에 동시에 불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화로에 불을 붙여 볼까요 과거의 실수 퀘스트가 갱신이 됐고요 철창 문이 열리면서 카론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참 안됐어 시바는 원래 안목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딱 너를 보니까 진짜 그건 변하지 않은 것 같네 카론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대화를 종료하게 되면은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카론이 변신을 하죠 야 시작과 동시에 고지대를 점령을 하고요 여러 번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사방에 저주받은 얼음, 화염, 독이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렸듯이 철창 안에서 죽은 시체들이 부활하여 전투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꽤 힘든 전투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철창 안에서 부활한 적들은 저희가 처치를 해도 경험치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전투를 진행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 준비를 할 건데요 팁 하나를 더 드리면은 카론은 불공격과 독공격은 큰 데미지를 줄 수 없습니다 주변 철창 안에 있는 시체들을 모두 이 재단 정 가운데로 순간이동 시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고지대에서 최대한 뒤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불을 지르면서 카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대화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어떠신가요 되게 재밌죠 적들이 가운데에 뭉쳐있는데요 지금 전투모드인 저희 파티헌드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겠죠 뭉쳐있던 적들은 로세의 집중 공격에 모두 기절 상태입니다 과거의 실수 퀘스트가 종료되었는데요 실수였던 카론은 죽었다고 하죠 와 그냥 딱 봤을 때 숯불 갈빗집이 생각나지 않나요 영혼의 샷 스킬을 쓰게 되면은 카론의 영혼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공략을 보기 전에 이곳에서 전투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전투는 아닙니다 오늘도 퀘스트 공략이 꽤 빨리 끝났는데요 악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맵을 보시게 되면은 신랑의 집 맞은편에 현자의 집이 있습니다 현자의 집은 X축으로 392, Y축으로 314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익숙한 이름의 현자가 있는데요 바로 휴버트입니다 휴버트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알트 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저희가 끊임없이 봐왔던 백과사전의 저자입니다 휴버트의 백과사전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시오 나는 크렌리 휴버트라고 하오 더 이상의 소개는 아마 필요 없을 걸로 압니다 라고 하는데요 로세답게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저희가 휴버트와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몇 가지 지식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고대 제국을 관장하는 가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의 가문 둘째 전쟁의 가문 셋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불군왕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음 방금 것은 꽤 간단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신성자 루시안께서 어느 연도에 우리를 떠난지 물어보게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88년도는 아니고요 27년도 아닙니다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구요 현재 방에 있는 휴버트의 백과사전을 보시게 되면은 신성자 루시안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릴까요? 같은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후하 맞소 진정한 도전을 드리겠소 두어프들의 첫 왕의 이름을 대시오라고 하는데요 로만 시계 이름인가요? 헤롤드 네 어떤 신문사가 떠오르죠 테낙스 두어프들의 첫 왕 첫 왕이 태어났죠 음 그대는 분명 과거에 충분한 양의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려 마지막 질문이요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한다면 바로 나와 동급의 학자라고 여겨도 좋소 와 영광인데요 예전에 근원술사 왕 브라코스 렉스의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냐고 하는데요 브라시아 글쎄요 속옷인가요? 이게 느냐 이게 느냐 이블린 고블린 인가요? 카산드라 이런 그럼 그럼 그렇다면 고백하건대 당신의 지식은 인상적이요 부탁이요 좀 더 지적인 담론을 위해 나의 개인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바요 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라고 하는데요 책을 들추자 하루에 숨겨진 쪽문이 나오게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휴버트와 다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말해주시오 그대는 지난 시간 동안 알아냈던 가장 머금직하고 가장 어두운 지식의 한 조각을 말해주겠소? 글쎄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희가 꽤 괜찮은 지식을 알려주게 되면은 슈버트는 저희에게 보상으로 근원기술책을 주게 됩니다 일곱신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하하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분명 감명을 받은 거겠죠? 오 물론 그래 그렇군 그러면은 퀘스트 보상을 받게 되죠 와 연세번개 기술책은 두개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꽤 괜찮은 상자들도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요 이제 잔낭감 상인 샌더스와 관련된 퀘스트와 로세와 연관된 악마관련 퀘스트 그리고 불군왕자와 관련된 퀘스트 이렇게 총 4개가 남았네요 이곳으로 오늘의 퀘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